가수 장윤정 측이 최근 불거진 립싱크 의혹을 해명했다. 소속사 T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인천 행사에서 장윤정이 립싱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언급하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먼저 소속사는 다수의 가수가 안무 등을 함께 소화해야 하는 무대에서는 상황에 따라 라이브 MR을 사용하는 때도 있다며 장윤정도 행사 진행 시 춤을 추며 관객들과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큰 볼륨에 도움이 필요해 댄스곡에 한해서 목소리가 반주에 깔린 음원을 틀고 라이브로 노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혹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현장 음향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때 도움받는 게 사실이라고 전하면서도 음원을 틀고 입만 벙긋거리는 립싱크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립싱크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소속사는 일부 불편하셨을 분들께 사과의 말씀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무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는 선택이었으니 앞으로도 너른 이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장윤정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무대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며 장윤정 무대를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만큼 당사와 아티스트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더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